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배가 오는 길 때로 버려서 넘어질 때도 주제 강한 소리 나를 붙으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본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본 모든 시간 저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예수 믿은 것이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3장입니다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저의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 안에서 발견되게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붙어 난 의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에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미션과 언약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킹핀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게 뭔지 몰라서 목사님 그 메시지 듣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보면 핀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싹 다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게 스트라이크라 하는데 그걸 잘하는 게 볼링 잘 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는 한 개가 있고 뒤에는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1번을 보통 초호자들은 맞추는데 그러면 다 안 넘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맨 마지막 뒤에 있는 것들이 남는답니다 그러면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1번 바로 뒤에 있는 5번 핀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킹핀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뽑아내라는 거죠 복음이 완벽한데 우리 안에 복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볼 것인데 그걸 막고 있는 그 5번 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도 안 보입니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는 이 킹핀을 뽑아내고 그게 뽑히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하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간까지 해서 한 8일 정도 방글라데시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성교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마침 갔다 오니까 제 수협의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다가 방글라데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글라데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같이 확인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띄워 주시죠 네 방글라데시입니다 저 화면은 살란 목사님께서 저한테 방글라데시를 설명해 주시길래 그 노트북 화면을 그냥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화면은 좋지 않은데 지금 저 중간에 있는 게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가 되고요 저기에 우리 알루티시가 있습니다 다카 랩런트 교회 겸 알루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세워진 한 10개 정도 10개 넘는 지휘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루티시를 전역에 10개를 세워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전역 보고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영적인 지도거든요 영적인 도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네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비 신학생 훈련 이번에 했던 훈련인데요 이걸 통해서 사명자가 찾아져서 보금의 본질을 깨닫는 제자로 확립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와 서남아시아 살릴 차세대 제자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바공단 지휘에 박근석 장모님 계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선교 망대를 세우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갔다 왔는데 진짜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카 랩런트 교회에 세 가지들이 회복돼서 방글라데시 살릴 망대가 전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요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서 조만큼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다민족사회 가면서 세계지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디에 뭐가 붙어있는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어떤 나라 하면 어디 붙어있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을 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예전에는 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로 직항이 생겨가지고 6시간 정도 가는 데 걸리고 돌아오는 데는 조금 짧게 한 5시간 걸립니다 다음 방글라데시의 방글라데시의 주변 나라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인도에 완전히 둘러싸져 있죠 인도를 접경지역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뿐만 아니라 미얀마라는 나라를 이렇게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넘어서 위에 보면 네팔이나 부탄 이런 나라들이 서남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다음 네 우리 월요일 제가 출발한 날인데 인천에 가니까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직항이 생기니까 여기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항공사에 방글라데시 전용 창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간에 휴가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귀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렇게 짐을 바리바리 주로 저분들은 랩을 저렇게 싸가지고 안에 뭐가 그렇게 귀한게 들었는지 저렇게 싸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월요일날 출발이 비행기가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거기 도착하니까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리고 사잘날 공항이죠 거기서 이제 내려서 장군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공항에서도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이제 다카 RUTC 저기 보이시죠 다카 시내는 저 밑에 있고요 공항은 조금 위에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통기라는 지역이 우리 다카 RUTC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지금 RUTC 사역을 산란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도착하니까 새벽 3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3시간 차이 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세워서 가는 그런 일정이었고 거기서 조금 왼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박근석 장론님께서 계신 사박공단 지교에 저기 사업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소리는 안 나오는가요? 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 이제 월요일 아침에 화요일 아침이죠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좀 쉬고 메시지 준비하고 강의를 오후부터 시작했는데 들어가니까 저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이번에 예비 신학생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RUTC 안에 BRTS 방글라데시 RTS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전도사님들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산란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전국의 한 10개 정도 지교에 거기에서 사역하던 중에 목회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제 BRTS로 연결되게 되는데 바로 들어가면 선별이 안 되니까 이제 1년 동안 예비 신학생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신학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거를 이제 분별하는 거죠 선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제가 이번에 하고 왔고요 이번에 참석한 분들은 총 21명이었는데 12명이 기존의 사역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신학생들이 한 9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도 한번 가서 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모슬렘이나 아니면 힌두교 출신 거기서 개종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9명을 만나보니까 4명은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또 1명은 카톨릭 출신이고 그리고 2명이 불교 출신이더라고요 불교 그리고 2명이 이제 무슬림 출신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불교 이런 곳은 아까 전에 제가 미얀마랑 적경을 하고 있다 했죠 이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족들이 이제 점점 또 연결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여기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우리 아시아적인 얼굴 가진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10강을 했는데 강의 때마다 강의하고 나서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들을 다 확인하고 적고 또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밀하게 포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 날 목요일 제일 마지막 날은 다 같이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받은 메시지들 응답 받은 것들 이런 것들 포럼을 했는데 일단 메시지를 알아듣는 수준은 우리 예를 들면 초등부 랩런트 정도 예 메시지 알아듣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자라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알아듣는 정도는 그 정도였지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일부러 이제 메시지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싹 다 찾아봤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또 훈련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같이 훈련받은 분들인데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일 왼쪽에 이제 청자켓 같은 남방을 입고 있는 분이 지금 몽글라 지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따판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서 이번에 포럼할 때 산란 목사님이 산란 목사님이 통역하는 일을 조금 수고를 덜어 주셨어요 저분은 이제 힌두교 출신이고 귀하게 복원 받고 처음부터 제자가 돼서 지금까지 산란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흰 셔츠 입은 분이 산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다카 RUTC에서 행적 목사님처럼 일하고 계신 비몰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리고 산란 목사님이 이제 타지에 사역을 가면 교회를 지키면서 메시지도 하고 지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산란 목사님 여러분 뭐 늘 메시지 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분의 배경을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돼서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분은 다카 출신이 아니라 라시아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이제 라시아이 지역은 교육도시에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라시아이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라시아이 대학은 방글라데시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뭐 연고대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 그 집안 자체가 무슬림 집안인데 그냥 무슬림 집안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무슬림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수백 명씩 되는 큰 신학교를 운영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지금 예수쟁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민대 했을 때 막 때려 죽인다 하고 그래서 도망 나오셨거든요 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 가셔서 지식인이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이렇게 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가난할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대학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사회주의에 빠진 거죠 거기서 그렇게 운동권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됐답니다 마약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살리지 이러다가 이제 아예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보냈던 게 한국이에요 한국의 이제 서울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이제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꾼 거죠 힘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년 10개월이 우리 외국인들 최장 비자 기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일을 계속 하다가 그때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일을 계속 하다가 그냥 불체자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한 2, 3년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서 맨날 유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 있죠 이제 서울 이만웰 그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하고 마주쳐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데가 연세대학교 지교회 대학 지교회 가시게 됐대요 거기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라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틀어줬다네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사회주의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사회주의하다가 오신 분이니까 근데 그걸 들었는데 어? 저 목사님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지교회도 참여하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에 서울 이만웰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한 신앙생활을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근데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방글라데시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총회 1호 파송 선교사님 정지태 선교사님이 싱가포르이 그래도 조금 가깝거든요 방글라데시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이 살람이라는 성도를 만나달라 이래서 한 명을 보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분은 항상 한 명만 있어도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 살람 목사님을 살람 성도를 만나서 그때부터 계속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우리 박근석 장로님이 이미 한 7, 8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계셨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쯤 돼서 이제 이 세 분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지태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 두 분을 모아놓고 박근석 장로님하고 살람 목사님 모아놓고 이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계속 근데 박근석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년 동안 구원의 길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 다른 메시지는 없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복음 메시지만 계속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래 이 흑암 땅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심으려고 그 메시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 살람 목사님이 한국에서 6년을 일했지 않습니까 6, 7년을 일했으니까 그래도 돈이 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도 사놓고 돈도 좀 가지고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이제 정지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사게 됐답니다 땅을 사게 돼서 그 땅에다가 지금 RUTC를 짓게 된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또 헌신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웃긴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 벌어서 산 그 땅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이 방글라데시는 비가 많이 오면 강물줄기가 변한대요 그래서 사놓은 땅이 강이 변해버려가지고 강이 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벌었던 돈이 이제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놓고 이제 오직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길에서도 복음 전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만나진 사람이 아까 전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 되셔서 제자 사역을 잘 함께 하는 동력자로 서게 된 겁니다 이 BRTS가 지금 RUTC 안에 있고요 그리고 10군데 정도의 파송 지휘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살라 목사님 그래서 원래는 집안에서 연락도 안 하고 죽일 놈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늘 이제 가족들은 다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대요 이 살라 목사님 막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나니까 가족들이 엄마가 제일 사랑했던 게 막내다 이래가지고 장례식에 이제 오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가족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족들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기도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목요일까지 사역이 진행됐고요 다음 금요일 서남아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금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주일인 거죠 그래서 금요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날 우리 받았던 강단 말씀 그대로 보금의 본질을 회복하라 제목을 조금 바꿔서 보금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잘 안 넘어가는가 보네요 네 그렇게 이제 보금을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은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날 사바공단으로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사바공단 지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사바공단 지교회는 2015년 1월 25일 사바공단 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경제 축복의 증거를 보이는 지교회 이런 제목으로 장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료 캠프가 있었고 그때 기록에 보니까 37명이 같이 거기 참석해서 함께 지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지금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니까 새벽 6시에 1부 예배가 시작합니다 3시간 차이니까 그래서 장노님은 혼자서 예배를 들이시는데 어차피 산람 목사님 교회 가도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들이시는데 새벽 6시부터 1부 예배부터 계속 예배 들이신대요 혼자서 예배 들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1부 2부까지 예배를 다 들이시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참 쉽지 않죠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거의 한 30년 만에 원래는 한국에 오시면 거의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짧으면 2, 3일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셨거든요 한국에 최초로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공예배 참여하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중남미 순회사역에 목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셨습니다 11월 12월에 함께 응답을 받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성교지를 보고 왔는데 지금 내가 있는 성교지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결단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요 중직자로서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역적인 부분을 전혀 못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 다카 랩던트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사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 미셔롬에 15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결단하시고 이제 한국어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소통하고 이런 시간표들을 가지려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 네 아까 전에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부분인데 이날 이렇게 보금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같이 같은 흐름으로 우리 방가다리스 전장에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네 장로님께서 이제 결단하신 게 그거예요 아 이제 랩던트 키우는 걸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있는 회사에 직원들 많거든요 거의 무슬리입니다 이 사람들 보금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탁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카 랩던트 교회에 사역자들 좀 초청해서 직원들 사귀고 이제 보금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 받으려고 기도 제목을 이번에 붙잡으셨고요 어 그리고 어 또 다른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앞으로 장로님께서 우리 서남아시아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늘 기도하는 그 팀이 있는데 그 팀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또 말씀 나누고 현장 분위기도 또 소통하고 또 한 번씩 산란 목사님 모셔서 어 현장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줌 미팅 기도회를 어 이제 하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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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어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차세대 선거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외국인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어 그리고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30년 살았던 그 시간들 제가 들어보니까 와 어떻게 사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떨 때는 방글라데시 깡패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소송을 붙었는데 깡패들이 죽이려고 맨날 협박하고 죽인다고 막 연락 오고 뭐 그런 일들도 너무 많았고요 눈뜨면 다 사기꾼 전부 사기치고 이렇게 어 이런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믿음이 약하실 때는 지구에서 증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이제 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 됐거든요 야 30년을 버틴 것 자체가 성교다 이런 생각들들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님들이 그래요 거기서 버티는 것 자체가 성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은 이제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왔다고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를 보니까 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방글라데시는 목사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는 게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되는 게 없는 거고요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돼 있고 이게 방글라데시랍니다 근데 그걸 딱 듣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약 잡고 있으면 어느 날 되어지고 맞잖아요 30년을 있었는데 30년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딱 성교할 수 있는 또 시간표로 장로님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일하는 날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있으니까 어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랩런트 망대 4등 1장 1절에서 8절 어 말씀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어 주일 예배 말씀 인도하셨고요 다음 어 또 어 보금 활동을 통해서 보금 각인하는 시간들 또 작품을 남기는 어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그 위아더 랩런트인데 그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운동회 하는 겁니다 운동회 그 건물 4층이 아직까지 이제 층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걸 운동장처럼 쓰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우리 하나 서미스쿨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장 없는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날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어 미션홈이 곧 홈스쿨링입니다 원래는 우리 아이들이 음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열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애들 얼굴 보니까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아 안되겠다 목사님이 홈스쿨링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RTC 안에서 근데 감사한 건 다음 네 희한하게 그 홈스쿨링 시작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제일 오른쪽에 그 자주색 옷 입은 부분 보이시죠 저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저분은 천주교 신자래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 와서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운동회도 저 선생님이 다 이제 주관에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운동회를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사실 우리 방글라데시는 치안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가 열심히 악착같이 하면 사라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거의 80, 90%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사라지는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1.7억 1억 7천만인데 뭐 등록 안 된 숫자까지 하면 거의 한 2억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은 숫자죠 근데 거기에 희한하게 교육열이 높답니다 방글라데시 그래서 저 나라도 정말 랩런트가 희망이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아침 7시에 항상 랩런트 예배를 드려요 1층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들리잖아요 아침마다 랩런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우리 주일이죠 일요일 아침에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하냐면 본부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PPT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매주 설명하더라고요 이걸 수년째 해왔대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 애들 다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하니까 물어보시라고 다 애들 수년째 해왔기 때문에 메시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정확한 흐름을 같이 타면서 저는 보면서 한국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랩런트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 미션홈 홈스쿨링 하는데 여기에 1층이 교회입니다 근데 성교지들의 특징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교지의 특징이 한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자립이 안 된다는 건 헌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 어른들이 무슬림 출신이었는데 아니면 천주교 출신 힌두교 출신에서 복원받고 왔는데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아온 그게 있고 이때까지 쓰던 경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니까 헌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 갈색깔 스카프 하고 있는 저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대학생인데 여기서 큰 애예요 근데 걔가 대학생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커 올라오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에 자립이 되겠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친구는 RUTC 안에 보면 그 나라에 쥬트라는 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방글라디아시에서 세계 총 생산량 1위랍니다 근데 그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걸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고 이제 손 기술이 있는 애들은 이걸 해서 산업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경량학과 비즈니스학과를 다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을 뭐 목사님 사모님들은 못하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그걸 통해서 성교적 기업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을 이렇게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잘 자라고 있는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아 네 그 전 그 전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 살라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저 사모님이 원래 저분도 무슬림 출신이거든요 근데 살라목사님 만나서 나중에 살라목사님이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계속 이제 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제 헤어지자는거지 그래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 며칠 생각해보더니 아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귀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키우는 거 선생님이 와서 수업은 해주지만 쟤들 누가 키우겠어요 저 사모님이 다 키우더라고요 애들 너무 귀하게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살람선거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머리 보니까 허옇게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5년 만에 보니까 흰머리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일단 기도수첩을 매달 30일 뿐이죠 매달 번역을 하고 그리고 애들 메시지 그리고 BRTS 강사들 오면 통역 다 하고 또 강의안이 있으면 다 번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역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현장도 가야 되지 다른 지역에 또 순회도 해야 되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혼자서 다 못하십니다 이제 후대를 키워야 될 시간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잡은 게 목사님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통역요원 이제 앞으로 한국어에서 방글라데시 말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요원을 키우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결단하신 거잖아요 한국어 가르쳐야지 15명 아이들 모아놓고 한국어 가르치는데 지금 이미 한국어를 좀 잘한 애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진짜 목사님 제자로 동기 없이 깨끗한 애들 딱 뽑아서 한국에 어학당 공부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훈련시켜서 영적 훈련도 시키고 또 언어 훈련도 시켜서 다시 파송해서 보내면 목사님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역요원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께서 한국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이 또 보면서 또 좋은 랩런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역요원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서 차세대 선교사로 한국에 보내서 RTS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시 방글라데시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은 월요일 제가 그날 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현장이 저 대학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계신 그 공장에 근데 근처에 아주 좋은 대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장길나가르 대학입니다 타지에서도 공부하러 오는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저기에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글라데시는 길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대학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안전하고 왜냐하면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던 중에 우리가 왜 왔는지 물어보니까 대학 탐방 좀 하러 왔다니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저 친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기 어두운 셔츠 입고 있는 저 친구를 만나서 저 친구 가이드로 저기 있는 지금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사서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사서인데 같이 사진 찍자여서 사진 찍었거든요 저런 대학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도 귀한 랩런트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연락이 돼요 이번에 만났던 그 친구 페이스북 친구로 해서 앞으로 또 연락도 하고 혹시나 다음에 또 함께 가게 된다면 이제는 구면 아닙니까? 구면 이제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도 되고 또 장로님께서 또 저 대학 그러니까 장로님 계신데 근처잖아요 너무 좋은 현장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이니까 그래서 저 현장도 또 장로님께서 마음에 담으시고 이런 좋은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방글라데시 알류티시를 열 곳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 알류티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나즈풀 알류티시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실 것은 얘기하자면 긴데 그쪽 지역의 힌두 여기가 힌두 지역입니다 디나즈풀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저 지역인데요 저희가 인도 접경지이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는 힌두교 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 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힌두교도가 이 알류티시 우리 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서명 받고 이래가지고 알류티시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꼭 소송에서 이기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힌두 허감이 가득한 저 디나즈풀 현장에 하나의 나라가 임하고 허감이 꺾이고 정말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카 지역을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 다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서고 나면 본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알류티시를 세우러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카가 수도인데 우리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치타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치타공 지역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얀마 접경지대 그쪽인데 이제 거기에는 소수민족이 많대요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걸 세워놓고 나중에 거기서 다시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할 도로 말년에는 그걸 하려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 곳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돈을 많이 헌금해서 열 곳 건물을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알류티시 열 곳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살라 목사님이고 이 방글라데시 현장이고 또 우리 서남아 서남아시아 권력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남아 권력이 아니시더라도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무슬림이 가득한 저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서남아시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복음 때문에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현장에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들 해외 파송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선교의 귀한 배경이 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열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2, 3, 7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킹핀을 뽑아내므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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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